일단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조금은 안정화를 찾으면서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도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사이에 나스닥과 S&P500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 두 주가 지수가 오른 데는 테슬라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11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오늘 하루 만에 보여줬는데요. 사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다른 기업들은 실적 실망감에 하락하는 종목들도 대거 나왔지만 오늘은 시장이 오로지 테슬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간맘 뉴욕증시 분위기보다 상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맘 시장 상황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3%가량 내렸지만 나스닥과 S&P500 지수 각각 0.76% 그리고 0.21%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장중에 불안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 국채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어닝 시즌 계속되고 있죠. 팩트셋에 따르면 S&P500 실적 성장률이 4.2%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상치였던 7.8%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약간의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히트맵 한번 함께 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형주 중에서 유독 반짝이는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밤사이에 22% 가까운 폭등세를 자아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M7 종목도 대체로 아마존과 메타는 상승세 그리고 엔비디아도 좀 초록색을 띄긴 했지만 알파벳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큰 움직임 없는 목요일장을 보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르면 강하게 오르고 내리면 강하게 내리는 모습들 일부 종목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 굉장히 실적 장세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빅테크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애플, 곧 발표회 주간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이니 기대하세요라는 글이 예전에 트위터죠, 엑스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기를 M7 프로세서를 탑재한 첫 맥북도 이번 공개에 포함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이벤트가 주가 상승의 총매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알파벳은 영국 반독점 조사 당국이 구글의 20억 달러 규모 엔스로픽에 대한 투자를 정식 조사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살펴봐야겠죠. 매출은 사실 어제 예상치를 하회했었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었는데 시장이 이 부분보다는 마진율이 개선됐다라는 부분에 더 주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어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라는 점에 더욱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만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볼까요? 일단 테슬라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강한 상승세 보였었는데 지금 정규 거래에서도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2013년 이후 최대 1일 상승률인 21.92% 강한 상승세로 목요일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매출 예상치 하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다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대로 두 자릿수로 회복했다는 점 완전 자율주행이 매출에 큰 부분을 기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율주행 기술 관련 매출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움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의 긍정적인 발언도 굉장히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일단 내년에 20에서 30%의 차량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가의 예상치가 15% 증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장밋빛 전망을 그렸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내년에 출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어제 나왔었죠. 캘리포니아는 규제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내년이 조금 불확실할 수 있지만 텍사스는 꼭 해내겠다라는 발언까지 이 뒤에 덧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자동차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발언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 특히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더욱더 밀어올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중론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JP Morgan은 매출 증가에 기여 크게 했던 규제 크레딧, 계속해서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 지속 가능성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 현재로서는 낮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CFO도 경제 환경, 지금 좀 소비가 힘든 고금리 환경을 봤을 때 현재의 마진율을 4분기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숨에 급등한 만큼 신중한 접근 여러분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실적이 움직인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실적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 IBM은 6% 이상 빠졌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CFO, 컨설팅 부분이 불확실한 경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나우는 5%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기업의 AI 수요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UPS도 마찬가지로 5% 이상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수요 반등과 효과적인 비용 통제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영업 이익률도 상향 전망하면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 3가지 추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1%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 위반 과징금 관련해서 소송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승소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보잉, 사실 수요일에 투표가 진행이 됐었죠. 여기서 만약에 노사 합의안이 통과가 되면 파업이 철회되면서 정상화 수순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잠정 노사 합의를 잃었던 보잉이지만 결국 투표에서 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파업이 연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1%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엘리엇과 휴전에 나섰는데 행정주의 투자자죠. 엘리엇이 그래도 이사회 입지를 확대하긴 했습니다만 이사회의 통제권까지 가져오는 애는 실패하면서 일단 투자자들은 하락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와 유가, 금값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내렸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르면서 4.2%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좀 4.2% 안팎에서 그래도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10년물 국채금리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강한 미국 경제로 인한 펀더멘탈을 고려한다면 국채금리 계속해서 상방 압력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해 보실까요? 국제유가 WTI 기준 배럴당 70달러 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중동과 미 대선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성장이 둔화한 유럽이 얼마나 수요를 늘릴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이날은 더욱더 자극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금값은 0.71% 강세를 보였죠. 국채금리 상승은 분명 금값에는 불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중동과 미국 관련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무결장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에서 생생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특파원입니다. 네, 테슬라의 역할이 톡톡히 돋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는 소폭 내렸지만 나스닥과 S&P500 지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S&P500이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상승했죠. 상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이날 장중 내내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테슬라 주가가 상승포를 더 키우자 장막한 반능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테슬라의 힘의 기대에 상승했고요. 여기에 그간 치솟았던 국채금리가 소폭 떨어진 것도 일부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4.25%를 넘던 신념을 국채금리는 4.2%까지 떨어졌고요. 연유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이념물 국채금리도 다시 4.07%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에는 부담을 줬습니다. 미국 경제가 계속 강하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덜질 것이란 가능성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세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중,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날 국채금리가 속폭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 안정화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월과 예산은 6개월 내 5%까지 다시 취소했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신념을 국채금리가 4.3%를 넘어설 경우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도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계상보다 탄탄하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신규 신업보험 총국자 건수는 22만 7천명으로 직전주 대비 1만 5천명이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구면에 있지만 회복 가능성을 보이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한 10월 제조업 PMI는 47.8로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서비스업 PMI도 55.3으로 시장 예상치를 넘어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 국제금리 상승 리스크를 상취하려면 기업들의 실적이 강하게 나와야 하지만 어린 시즌이 시작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IBM은 지난 3분기 영어 솜씨를 기록하며 6.17% 급락했고요. 대형 가정업체 월풀도 반면 월풀은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이 힘입어 조가가 11.17% 급등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세트에 따르면 집간지 S&P 500 기업의 27% 이상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 76%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긴 했습니다. 당분간 기업 실적에 따라 주가가 흔들리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업 실적하면 이날 빼놓을 수 없던 게 바로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밤사이에 20% 이상의 폭등세를 기록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이유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냐말로 테슬라의 힘을 확인한 자리였죠. 무려 22%나 급등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24% 상승한 이후 사상 두 번째로 갓 다른 상승세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8,321억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시가총액 시위에 다시 안착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순이익이 크게 웃돌면서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은 72센트로 월가 예상치 58센트를 크게 상여했죠. 특히 테슬라가 깜짝 순이익을 기록한 것은 탄소배출권 크레딧 판매로 7억 3천 9백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역대 테슬라가 판매한 크레딧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는 탄소배출을 줄인 대가로 정부로부터 대규모 트레이질를 받은 다음 탄소배출 규제 요건을 추적하지 못하는 다른 완성차 기업에 이를 팔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장의 기대가 집중했던 매출 총 이익률은 작년 같은 기간에 17.9%에서 분기 중 19.8%로 상승한 것도 눈에 뀀 부분입니다. 월까지 생치는 16.8%인데 이를 크게 웃두는 것이죠. 이는 차량당 매출 공가가 역대 최저인 약 3만 5천 100만 달러로 뚝 떨어진 덕분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추첨하면서 배터리 온전자 값이 떨어진 게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이 마진율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처음 인도를 시작한 사이버 트럭이 처음으로 흡사 전환한 것도 호주였습니다. 시장이 환한 곳은 단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연초 전망과 달리 테슬라는 올해 차량 인도당이 속폭 늘 것으로 전망했고요. 머스크 CEO는 내년 저가 차량과 자유주행차 양산전을 고노하며 내년에 차량 판매가 20에서 30% 성장했을 것을 전망했습니다. 당분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키운 대목입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 CEO의 말이 현실화된다면 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